콩나왔어? 정우야? 꽝! 꽝! 꽝이에요 2차 도전! 아 또 꽝이야 이건 세게 하면 꽝이야 오히려 살살 꽝밖에 안되는거 아니야? 아 또 꽝이야 종아 세게 한번 해봐 과감하게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이걸 못 뽑았어요 아빠 나 이거 한번 뽑아볼래 이거? 네 종아 도전! 화이팅! 오! 야 이거 대박이다 나오네 이게 꼴이야? 잠깐만 가운데만 가운데만 꼴이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기둥이 있어 기둥이 응 근데 이게 쉬운게 계속 닫았어 그러니까 이게 쉬운게 아니네 오! 파이팅! 오 무서워 무서워 오! 오! 목소리 너무 컸다 오! 오! 아 또 하나만 더 여태까지 뽑은거야? 여태까지 뽑은거야? 야 4개나 뽑았어? 어 진짜 한번도 실수를 안했어 정우가 와.. 진짜 너무 좋아 이번에도 오 오! 오오 와우 오 오오 아우 아우 오우 오이도 불 들어오네 오아 아어 오 오 오우 오우 아우 오우 와우 와 와! 아깝다! 파이팅! 아! 오! 나슬 나슬! 오! 진짜! 오! 저거 뭐야? 아! 아깝다! 오케이! 아! 잠깐! 이게 마지막이야? 응! 마지막 한 장! 야! 정우가 이거 짝질이 가네! 나! 나 실력이! 나 운이 좋다! 오늘! 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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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에 좀 뚫어가! 우와! 다 뽑았어 오늘! 이야!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! 음! 500원으로 오늘 다 뽑았어! 5개를! 이야! 정우 오늘 좋다! 엄마! 아! 어때! 생각하기 가네! 오늘! 왜 좀! 멈추지 않아서 왠지!